대장, 리아오 궁 공격 직전에 도착한 개인 메시지예요. 대단한 활약이여, 지휘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내 명예마저 땅에 떨어졌어.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 궁에 도착할 무렵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끝이에요. 킬리 소령이 기다리고 있어요. 리아오 궁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군요. 살아남은 군인들 숨고 도망다니느라 난리예요. 리아오 궁 파괴로 우리 시민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레노드 대령이 할 말 있대요. 킬리 소령과도 연결해 달래요. 무령마리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판독은 아니죠. 아직도 남은 카드는 많아. 군대를 해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듣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듣게 소령. 내가 도와드리겠어. 집정관한테 냐오가 모든 일을 꾸며고 자넨 잘못이 없다고 말해보지. 이건 모두 용병의 농간이야. 다 잘 될걸. 아뇨. 도움이 필요한 건 대령님이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현실을 직시하게 소령. 이 별은 스타이너가의 수위야. 반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잘 알겠지. 카보 5의 기업력을 선포하고 스타포트를 통제하겠습니다. 고급품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두고 보자고. 이번에도 용병을 보낼 건가. 기대됩니다. 카보 5의 기업력이 한순간 수위, Colombo, 한순간 수위, 트라우드, 소위, 때리완성 재안. 잠시 후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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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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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번. 전차기차를 받으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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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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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매크가 감지됐습니다. 적매크가 감지됐습니다. 적군자원 획득 적군자원 획득 적군자원 획득 적군자원 획득 적매크가 감지됐습니다. 적군 자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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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적이 건물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업이 담당을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연결하는 기업이 적혀있는 기업이 적혀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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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